안녕하세요 이번에 해볼 영상은 썬데이 소울 500 이벤트와 함께 검마돌이를 새 캐릭터 하고 있는 엔젤리 머스터를 먼저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에르 아카이로 위대한 소울 같은 경우는 이 시계가 없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블러드퀸을 아 위대한 블러드퀸 연속도계 매그너스 안나왔고요 시그너스 안나왔고요 소우 아 소우 안나왔고요 데미안은 두번을 할 수 있는데 데미안 루시드 아 나도 왜 안나와 윌 어 위대한 윌하나 그래그래 위대한 윌하나 에에에에 둔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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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나왔고 지닐라 지닐라 아 안나왔고 썸네일용 하나 찍어주고 자 피에르부터 까두룩하게 아카이론 아 위대한 아카이론 하나 핑크빈 아 위대한 핑크빈 하나가 나오고요 수우 자 여기가 중요한 10억대 라인업이죠 데미안 아 데미안 안나왔고요 루시드 아 루시드 안나왔고요 윌 윌 윌 안나왔고요 아 이제 나와줘야되는데 둔켈 아 왜 안나와 아 왜 아 이런 캐논슈터 같은 경우는 소울을 많이 모아놨어요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루스 루스 자쿠 피에르 8번 안나왔고요 일룸 7번 아우 진짜 안나오고 핑크빈 100개가 넘게 있나봐요 아 아 위대한 핑크빈 하나 힐러 아 위대한 힐러 아 위대한 힐러 아 위대한 힐러 아 위대한 힐러 진힐러 힐러 힐러 하나 그 다음에 반반 8개 인가봐요 아 반반 안나올게 아 아카이런 10개 아 아카이런 발레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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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매그너스부터 까보도록 할게요 매그너스 안나왔고요 시그너스 안나왔고요 계속 안나왔고요 데미안 에잉 러시드 아 왜 나는 안나와 윌 저도요 2캐 왜 왜 왜 왜 나는 왜 디엥 안나오는거야 아 이거 참 건마돌이 3캐릭터의 결론을 보여드려야 되겠지 8개 위대한 소울이 남았어요 블러드 퀸 3개 핑크빈 2개 힐라 힐라 하나 아카이로마나 위대한 윌 하나 얼마나 먹었나 한번 볼까요 638 1.8억 400만원 1 1.88 아이고 100만원 이거 해서 1점 1점 구하면 되겠다 10억은 넘지 않을까 아 어림도 없네 8억 8첫 이번 소울 이벤트로 10억 7천을 벌었네요 다음 교회 더 모아서 성공해보자구 4 5 4 5 5 5 5 5 6 6 9 10